안녕하십니까 오석근입니다. 신라의 달밤하고 고향의 강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. 사과밭 선생님 감사합니다. 신라의 달밤 샵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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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주의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박자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지나가는 지나가는 라시라로 됐잖아 이런 거 거의 꺾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는 거 온음에서 한음 올라가고 온음에서 한음 올라가고 이렇게 3년은 16분은 표죠 16분은 32분은 표 이런 거는 라시로 오면 안 되지 샵이 하나 붙어서 이거는 도래 도니까 도샵으로 해야 되고 이거는 라시로 오면 안 되고 라샵으로 트로트 주법으로 2mm만 치는 거 라샵을 부려도 안 돼 라샵을 2mm만 열면 4번의 이름이 나오는 거 이거 트로트 누래요 트로트 꺾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빨려서 템포를 이렇게 잡아서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라샵을 쳐야지 근데 속다리 안 되면 2mm 열기가 어려워요 라시라로 하지 말고 라샵으로 하라는 얘기죠 걸음 멈추어라 그 다음에 없죠 그런 거 그만 쳐시면 돼 그럼 이거는 이제 박자 잘 맞추셔야 돼요 짜짜짜짜짜짜짜 3년은부 3년은부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런 거 정확하게 악과만 보시면 돼요 고유 달빛 금옥산 아니요 그거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훑히는 거는 저거 꺾는 거는 노래도 도래도죠 도래도 도래도 꺾으면 안 되지 저거는 도샵으로 꺾어야지 근데 도샵도 2mm만 열어서 4분의 1음 도에서 2mm만 열어서 4분의 1음이야 도에서 2mm만 열어면 돼 이거는 반음이고 2mm만 여는 건 이거요 틀리죠 조금 2mm 여는 건 이게 반음이고 한음은 내가 한음이니까 2mm만 열어면 2mm만 열어면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불 넣어보자 이것도 라샵을 C로 불면 안 되고 라샵으로 불러도 라샵도 톡 치는 연습으로 스냅으로 치셔야 돼 근육으로 치면 안 돼 손목을 빼가지고 스냅으로 톡 치는 거야 팔 전체로 톡 치면 2mm 정도 열려요 시 라 솔 마 이렇게 나오잖아 시 라 솔 바샵 뭐 그냥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데서는 뒤통킹 하는 거 있죠 띠 앗 따 잇 요 시 하고 라 하고 팝 하고 뒤통킹을 해 주는 거야 한 번만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전부 다 다 넣으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고 싹타깝도 해도 되는데 뒤통킹 아시죠 띠 앗 띠 앗 뚜이 뚜이 토이는 거지 요거는 혀를 앞에 안 대고 뒤만 대는 거죠 많이 틀리잖아 뒤통잉 이런 거는 그렇게 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설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금 보탬해 주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고향의 강 해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저기 거 아닌가 저기 거 아닌가 저기 거 아닌가 남상규 시노래 아닌가 맞지 이거를 플랫 세 개로 해 달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자 남자 키가 C마이너로 되어 있거든 C마이너면 플랫 세 개로 하게 되면 E플랫 마이너로 하는 얘기인데 플랫 세 개로 이게 오리지널인데 아 이걸로 더 낮게 오 이렇게 될까요 잠깐만요 여기 시우렛이 아 낮은 시로 들어가게 완전히 낮은 시로 들어가게 아래 시밖에 안 나오네 아래 시가 라만 안 나오면 제가 이거 좀 손가락 꼬이겠는데요 라는 안 나오네 그럼 제가 이걸 좀 틀리셔도 틀리셔도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자 고향의 강 비프랫 마이너지 악보는 세 개 C마이너지만 플랫 세 개로 고향의 강을 해 보겠습니다 사바밭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바밭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요것만 신경 잘 쓰시면 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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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